야, 김치. 드셨어요? 네, 저희는 먹었어요. 이게 대게라면? 맛보세요. 잘 먹겠습니다. 고개가 들어가니까 맛있네요 고개가 들어가니까 고개가 들어가니까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저기 문 열고 아침은 항상 그렇게 시작했네요 물건도 막 몰라가지고 찾아드리고 그래야 됐었죠 근데 뭐 찾아드리고 싶었지만 정말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발 뒤꿈치 제거하는 거 없죠 갓길 제거? 도저히 못 찾아서 가는 김에 사다 놨어요 옷도 때우고 와 광주 와 광주 그 시장 홍반장이요? 엄청 크더라고 와 종합시장 고개 무슨 외국인 줄 알았어 외국 큰 마트 희한하대 사가지고 오면 뭐 갖고 하나씩 비워 그래서 자주 가게 되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? 그래서 자주 가시는 거예요 콩나물은 너무 잘 나가요 콩나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안 그래도 콩나물을 주문을 해야 되나 어떻게 지금 복잡하니까 가가지고 우리 두 번이나 떼었죠 아 그러셨어요? 500g에 1000원 프라이데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